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가장 확실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성공할 수 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기업은 또 없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밀랜드 M. 레레는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의 컨설턴트이자 창립자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탕람솔루션에서 LLC 창립자로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비즈니스라는 게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른 경쟁자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제품의 꾸준한 이점을 찾아내는 것 가까운 동네 기업부터 전세계 기업으로부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죠 내가 내 경쟁자보다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면 그 고객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내 비즈니스가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제품들을 같은 가격에 혹은 그 보다 싼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내 고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에 비즈니스는 경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정말 비즈니스가 경쟁일까요? 정말 경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독점이라고 만약 해보면 어떨까요? 비즈니스의 숨은 비밀은 독점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하는지 왜 어떤 회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 독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자유시장 논리의 나쁜 거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점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법적이고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합법적이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노이즈의 에반스톤 영화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950ml 음료수를 3.95달러에 판다고 해요 그런데 저 밑에 길 아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요 똑같은 음료를 99센트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에반스톤 영화관에서는 그 같은 음료수를 4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CGV, 롯데시나 가보면은 팝콘과 음료수가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팔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똑같은 음료와 똑같은 팝콘을 팔 수 있으며 왜 고객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화관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CGV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 여기 팝콘 음료수 비싸니까 저기 한 2kg 떨어진 1kg 떨어진 편의점에서 음료수하고 팝콘 사오자 이게 됩니까? 안되죠 당연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영화관의 스낵 코너에서 당연히 그 팝콘과 음료수를 사게 됩니다 먹을거리나 음료는 반드시 그곳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은 그 긴 거리, 그 시간, 그리고 영화관 내에 있는 스낵바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관에 있는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영화관 경영진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 독점적 지위에 알맞게 가격을 따르는 때보다 훨씬 더 비싸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점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런 식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라는 겁니다 시카고 오웨어 공항에 힐튼 호텔이 있다고 해요 객실은 한 3km 정도 떨어진 다른 호텔과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왜 비쌀까? 왜 힐튼 호텔은 비쌀까요? 그걸 봤더니 공항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리고 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힐튼 호텔 말고는 처 멀리 3km 떨어진 호텔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튼 호텔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도 힐튼 호텔에서 머무는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뜻 보고 지도를 펼쳐보면은 저기에도 호텔이 있고 여기에도 힐튼 호텔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고 싶지만 사실은 힐튼 호텔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쟁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프린터기 HP 프린터가 가장 유명하죠 HP 프린터를 보더라도 그 HP 프린터에는 HP에서 만든 카트리지만 들어간단 말이죠 다른 카트리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독점이라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있죠 이 오토바이에서 장착할 수 있는 낄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할리 데이비슨에서 팔고 있는 액세서리만 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독점이라는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넥 다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이비에 만든 PC 이런 것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맥과 PC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맥을 쓰시면 맥만 쓰잖아요 사실상 애플은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맥의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시잖아요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호테로 보기에는 스마트폰 똑같이 파는 거니까 삼성이나 애플이나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실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애플은 높고요 삼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애플도 사실상 경쟁이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독점이라 생각하지 않죠 보통 독점하면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것도 어울리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큰 수익을 누리려면 모든 회사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신만의 독점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이것을 해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델 PC, 10년간 고객 주문에 따라 PC를 만들어 파는 유일한 회사로 독점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성당이 가능했던 거죠 겉으로는 경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독점인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때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의 투자 수익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수익을 고민하는 리더라면 제품 개발, 재정, 마케팅, 판매 등의 전략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의 독점을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독점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점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경쟁 시대에는 이런 독점 같은 것들이 천연자원이라든지 규제, 담합, 특허기술 이런 걸로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죠 과거 과거에는 천연자원, 규제, 담합, 특허기술 이런 것들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쟁 시대가 오면서 이런 구시대적인 독점의 원천들은 빠르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규제를 하나도 없애고 있고요 기술은 복제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독점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새로운 독점의 기회도 점차 함께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비결에 대해서 이해해봤는데요 바로 그것은 독점이죠 여러분들 투자하시려고 볼 때 이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기업의 생존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이 기업은 어떤 독점 시장을 갖고 있지? 과연 독점적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helmet 학교